땡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립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양산과 창령, 합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1도, 진주도 31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어난 만큼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올 것으로 보이고요. 가끔 지나는 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이 오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여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나쁜 수준으로 호흡기 건강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24도, 창원도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하만 33도, 밀양 34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2도, 산청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31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당분간 산발적으로 계속 내리겠습니다. 폭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